안녕하세요. 서울메이집니다. 이번 영상은 걸프렌드의 블랙칼라 마이웨이 버전 소개해드릴게요. 자, 포토북 사진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확실히 버전별로 컨셉이 완전 다른가봐요. 앞에 레드칼라 마이룸 버전이랑은 확실히 다르죠? 이번에는 멤버들이 같은 컨셉의 의상을 입었어요. 뭔가 오래된 호텔? 옛날 호텔? 그래서 비즈니스? 출장 온 듯한? 그런 느낌의 사진 컨셉인 것 같아요. 그쵸? 확실히 그런 것 같죠? 뭔가 오피스한 느낌? 여기 종이가 날아가는 그런 모습? 이건 작은 사진들이라 조금 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길으러 갔지만 바깥에 놀러도 나가야죠. 야외 촬영 반 버전인가 봐요. 커리어오먼 같은 그런 컨셉의 사진들이었어요. 아까 빼드렸던 애들 보여드릴게요. 급주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자, 우선은 이거 비즈니스 카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 중에 1개가 랜덤으로 들어있어요. 포토 스탠드. 포토 스탠드. 다행히 새로운 버전이에요. 이거는 룸 팝업 카드 6개 중에 1가지 랜덤으로 들어있고요. 확실히 입체감 있어 보이죠? CD. 자, 이번엔 블랙 칼라와 마이웨이 버전이니까 CD도 블랙 칼라입니다. 유리 구슬. 앞 버전에서 제가 천천히 보여드려서 이번 버전에서는 조금 빨리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가사복. 가사복도 버전별로 다르게 나와있네요. 저는 이렇게 마이웨이 버전이 훨씬 더 세련되고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총 2가지 버전 보여드렸고, 마지막 마이웨이 버전. 다음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